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춘함 나비스쿨의 새로운 클래스 행운사용법 온라인 코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운사용법 온라인 코칭은 5월 2일 토요일날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 코칭의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도서는 책춘함의 저서이기도 한 행운사용법에서 이번은 무의식의 이해와 활용의 초점을 맞추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핵심 개념에 관해서 함께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Q&A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적용 포인트를 함께 계획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줌을 활용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가 비용은 일반 우리 책춘님 회원은 1만원 그리고 북살롱참여 우리 책춘님들은 50% 장학 혜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책춘함 네이버 카페로 함께 이 영상의 밑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사용법은 저와 이제 제 친구가 한 7년여간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잠재의식을 무의식을 이해하고 우리 말이 정말로 씨가 된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 와 같은 현실 창조의 법칙을 7단계의 체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통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칭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행운사용법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눈다면 단계별로도 언제 어느 때 참여하시더라도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 되고 또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행운사용법을 교재로 여러분과 함께 책춘함 나비스쿨의 온라인 코칭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이번 토요일 오전 7시 함께 즐거운 시작을 함께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